안녕하세요. 공부들은 잘 되고 계시겠죠? 이번 주는 31페이지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탄력성은 지난 회차의 시험을 보게 되면 안 나온 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꾸준히 나오는데죠. 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서 페이지는 31페이지죠. 제일 먼저 우리가 활용하는 게 수요의 탄력성이죠. 그래서 이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개념에서는 독립변수가 1% 변할 때 종속변수가 몇% 변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종속변수가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독립변수라는 것은 이거는 가격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체제 또는 보완제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의 크기로 변하는지 또는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의 크기로 변하는지 대체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해당 제외의 수요량이 몇%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가격의 변화율 분에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분수식에서 여기는 절대값으로 명시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외버가 생략이 된다고 했고요. 분수식을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거를 뒤집어서 한번 내준 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에서는 기본적으로 크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크기는 토탈 5가지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5가지를 얘기를 했을 때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얘기죠. 가격의 변화율보다 무슨 변화율이 크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그럴 때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요. 반대겠죠?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경우를 비탄력적.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죠. 단위 탄력적인 것을 나타낼 때는 가격의 변화율과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부호가 1보다 크죠. 그죠? 얘가 1보다 크고요. 얘는 1보다 작다는 얘기고 얘는 우리가 1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값 1을 기준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탄력성을 얘기하고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있죠.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요. 뭐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부호를 0으로 표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탄력적이라고 있죠. 얘는 가격이 만약에 변하게 됐을 때 수요량이 무한대의 크기로,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아주 크게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한 것은요. 거기 보시면 32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무한대로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무한대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다섯 가의 지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출제하죠. 그래서 크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격 탄력성은요. 절대값 1을 기준해 가지고 1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해 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크기는 당연히 정리가 돼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여기를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은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제의 유무죠. 대체제의 유무와 그 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으면, 대체제가 존재하면 탄력적이고요.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 되고요. 수가 적으면 비탄력적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관찰기간이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했을 때 기간이 짧으면 비탄력적인 반응이 나타나고요. 이게 측정기간이 길어지면 탄력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요즘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가가 급등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시중에 시내의 차량이 다 사라지냐면 그렇지는 않죠. 평상시랑 똑같은 교통량이 나타나다가 시간이 가면서부터 차량의 통행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주의비의 부담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찰기간이라고 명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이나 공업용 부동산에 비해서 조금 더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는 얘기죠.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면 상가나 조그만 간에 승업하는 공장으로 쓸 수 있는데 상가나 공장을 개조해서 주거로 쓰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생필품은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장 이 생필품은 소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게 입장에서는 참 지출을 줄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필품은 비탄력적이죠. 그런데 사치제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니까 가격 변화에 걔는 탄력적인 반응,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또 소득 대비 가격 비중이 있죠? 이 가격 비중이 크면 탄력적이에요. 그런데 얘가 작으면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할 때 그렇게 했었죠. 라면 가격이 올랐다고 했을 때 1,000원짜리가 1,200원으로 20% 올랐다. 그래도 우리 라면 사 먹을 수 있죠. 왜? 1,200원에서 200원이라는 거는 우리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그렇죠? 하지만 자동차의 판매 가격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0% 올랐다 그러면 그거는 가게 소비의 영향이 크죠. 그래서 소득 대비 가격 비중이 크냐 작으냐를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범위를 세분하면 더 탄력적이 되죠. 얘를 세분할수록 그러면 탄력적. 그렇죠? 우리가 주택시장 그러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주택시장을 세분하게 되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시장으로 나누게 되면 대체제를 찾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수요의 탄력성과 총수익 관계라고 해놨죠. 예, 그거는 수요의 탄력성과 총수익 관계는 임대인의 총수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정리를 할 때요. 임대업자의 총수익 관계는 비탄력적일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때 비탄력적일수록 임대업자의 총수입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수입이 이렇게 해드릴게요. 임대료를 뭐 했을 때, 인상을 했을 때 총수입이 증가하는 경우는 비탄력적일 때. 그렇죠? 그런데 임대료를 인하를 하게 되면요. 총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것도 비탄력적일 때요. 그러니까 이게 얘를 인상을 시키면요. 수입이 증가하고요. 얘를 인하를 시키면 수입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가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고 내리면 수입이 줄어든다.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반대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구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인상을 했든지, 임대료를 인하했던지 간에 총수입에 변화가 없을 때는 언제냐? 단위 탄력적일 때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출제할 때 단위 탄력적일 때를 탄력성의 크기가 1일 때라는 얘기죠. 그렇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경우에는 임대료가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임대업자의 총수입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가 수입이 증가하고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비탄력적인 애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탄력적인 것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임대료 올리면 수입이 늘어날 때가 비탄력적. 그렇죠? 내리면 수입이 줄어드는 게 비탄력적. 비례한다고 생각하시고 탄력적인 애는 올리면 수입이 줄고 내리면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간결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에서 우리가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수입에서는 소득탄력성하고 교차탄력성이라고 있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소득탄력성에 대한 것은요. 소득이 1% 변할 때, 그렇죠? 수입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했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경우죠. 그랬을 때 이 소득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소득이 증가할 때, 그렇죠? 수입량이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면 얘를 정상제. 그렇죠? 그랬을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을 부호로 확인하게 되면 얘가 0보다 크면 부호가 플러스로 나타나죠. 걔가 정상제라고 했고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입량이 감소하는 애 있죠. 걔를 우리가 열등제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입량이 감소하기 때문에요. 이 소득탄력성의 부호가 0보다 작게 나타나요.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이 가격탄력성은 절대값 1을 기준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해 주는 개념인데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은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차탄력성에 대한 부분은요. 이거는 해당 재화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제, 보완제의 관계를 얘기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아파트의 수요량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요.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를 주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도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를 줄 수 있지만 단독주택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변해도 단독주택 수요량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겠죠. 이런 애들은 우리가 관련 제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의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하죠.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상승했을 때 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대체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교차탄력성에 대한 부호도요. 0보다 크면은 대체제예요. 부호가 플러스죠. 그럼 얘가 대체제. 그런데 만약에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을 때 아파트 수요량이 줄었다.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러면 걔가 보완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단독주택 가격이 만약에 상승했을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이렇게 줄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부호가 0보다 작게 나타나거든요.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얘가 우리가 보완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소득과 교차탄력성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요즘은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에 대한 것을 같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수요에는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이 있는데 가격탄력성은 절대값 1을 기준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해주니까 탄력성의 크기를 알아두셔야겠고 그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포인트로 해서 정리해두셔야겠고 소득과 교차탄력성은 0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주는 개념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죠. 공급은 가격탄력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도 개념이 뭐가 되냐면요.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라는 것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크기 있죠. 크기는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박스에 보시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죠.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케이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부호를 0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이 부호는 0으로 나타내더라. 그래서 이 부호의 표시는 똑같아요. 이 표현도 똑같고. 다만 가격과 수요량이냐 가격과 공급량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작을 때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부호가 1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단위탄력적이죠. 단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죠. 그래서 얘는 부호를 1로 표시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대로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공급량의 변화율이 큰 경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1보다 크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완전 탄력적인 애가 있죠. 완전 탄력적인 애는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공급량의 변화가 무한대의 크기로 변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얘는 부호가 무한대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크기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되죠. 시험에서 나올 때는 같이 나와요. 같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알아두실 것은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선이죠.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평선이죠. 그것도 수요나 공급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그런 거 추가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네도 이 크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알아두어야 되죠.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공급 쪽에서는요. 우리가 교재상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측정 기준이 되는 단일 시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작에서 만약에 수요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야 되겠죠. 공급이 늘어날 때 과연 어느 기간만에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얘를 월 단위로 측정을 해보느냐 아니면 연 단위로 측정을 하냐에 따라서 월 단위로 측정한다는 얘기는 측정 기준에는 단일 시간이 짧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탄력적이죠. 예를 들어서 7월에 부동산 수요가 급증했다고 해서 다음 달인 8월에 양이 얼마나 변했을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022년 7월에 수요가 증가했을 때 과연 공급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지를 한 3년 뒤에 확인해 봤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양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연 단위라는 것은 측정 기준에는 단일 시간이 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짧으면 비탄력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측정 기준이 되는 단일 시간이 길면 탄력적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또 시험에서 이거를 공급해서 물어보는 게 하나가 뭐냐면 생산에 소유되는 기간이죠. 물건을 만들 때 걸리는 시간 있죠.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탄력적이 되죠. 그런데 이게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면을 생산할 때하고 배추를 재배해서 공급할 때하고 어느 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배추가 더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거하고 착각을 유도하게 사는 거니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공법상에 대한 규제죠. 공법상의 규제가 강화가 되면 비탄력적이죠. 이게 완화가 되면 탄력적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만약에 공급을 증가를 시켰을 때요. 생산요소 가격이 있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비탄력적이죠.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작에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데 공급을 늘릴수록 생산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윤을 더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늘리기가 어려워지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인, 크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수요 공급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율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별표하셔서. 거기에 보시면 얘들의 변화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가격 변화율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 기억하실 거. 이 가격 변화율은요.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면 더 크게 오르고요. 내리면 더 크게 하락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일단 제일 많이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가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의 가격이 있죠. 가격은 더 크게 오른다. 더 크게 상승한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얘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는요. 얘가 알려주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줄 때는 균형 상태라고 줘요. 균형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초과 수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공급을 많이 못 늘린다는 얘기죠. 왜? 얘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추 파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상승한다는지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얘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탄력적일 때는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라면처럼 공장 가동률을 높이면 생산량을 금방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덜 상승하겠죠. 무슨 요거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럼 공급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급량의 조절이 쉽지 않은 애들은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이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가 상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필수제고 대체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에 올라도 소비하는 양을 크게 줄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죠. 그런데 얘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는요.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가 훅 줄어드니까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덜 상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요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이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 것은 비탄력적일 때가 크게 변한다는 거예요. 탄력적일 때는 작게 변하고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율이 크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다음에 또 알아두실 게 뭐가 있냐면 완전 비탄력적일 때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수직선일 때가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여기가 가격축이 있고요. 여기가 수량축이 있다고 했을 때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불변이에요. 양은 변하지 않는데 얘가 만약에 공급이라고 그러면요. 여기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또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해요. 가격은 변할 수 있어도 뭐가 불변이다? 양이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반대로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수평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가격이 있고 여기 양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선은 가격축에서 뻗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불변이에요. 그런데 뭐는 변할 수 있냐면 얘가 공급곡선이라고 했을 때 이런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불변이지만 양은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변할 수 있어도 양이 불변. 수량축에서 뻗어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완전 탄력적일 때는 이게 가격축에서 뻗어나갔잖아요. 가격은 변하지 않아도 양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로 해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교재상에다가 박스로 우리가 구별해 놓은 거죠. 35페이지 상단에 이 표현은 오지선다를 구성할 때 답으로 가끔씩 유도해요. 그러니까 이걸 포인트로 해서 정리는 반드시 해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탄력성과 조세 귀착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왜 또 해드렸냐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정책 쪽에 가서 조세 정책하면서 탄력성과 조세 귀착을 얘기하면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탄력성과 조세 귀착이라고 했을 때요. 일단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쌍방 귀착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세금의 귀착 문제에서요. 수요와 공급 중에서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틀려진다고 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조세 부담이 더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탄소비대라고 했어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거기 탄소비대라고 해놨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있다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탄소비대라는 표현. 그래서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그럼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냐.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수요가 탄력적이고요. 공급은 비탄력적인 시장. 그럼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냐. 탄력적인 애가 적게 부담하고요. 비탄력적인 애가 더 많이 부담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조세 부담이 크기가 작아진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탄소비대에서 쌍방이 나눠서 갖는 거고요. 일반 귀착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일반 귀착은 한쪽이 모두 부담하는 거예요. 한쪽이 모두 부담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앞에하고 뒤가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완전 탄력적이면 앞에하고 뒤가 틀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그런데 다만 여기서 수요자는 소비자도 되고 구매자도 되고 이렇게 되지만 공급자는 매도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그게 공급자로 표현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규착에 대한 것까지 또 정리가 되셔야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조세 부담의 상대적 배분이라고 했을 때 거기 보면 수요자의 부담액 있죠. 수요자의 부담액은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고 보시면 되죠. 거기 시계 보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다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합한 분모에 여기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크게 해서 수요자의 부담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 얘가 탄력적이면 이 부담액이 커지는 거죠. 얘가 비탄력적이면 얘 부담이 작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공급자의 부담액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을 때요. 여기는 반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크게 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4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만약에 조세를 갖다가 100원을 부과를 했다. 그러면 수요자의 부담액과 공급자의 부담액을 따졌을 때 이게 4구 1이죠. 그런데 얘가 공급의 탄력성이 1이잖아요. 그리고 5분의 1이니까 수요자의 부담액은 20%만 그러니까 100원 중에 20원만 그런데 여기는 4대 1에다가 여기가 4가 되잖아요. 5분의 4니까 얘가 80% 부담액이 되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상대방에게 전가되는 게 커지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경제적 순손실은요. 경제적 순손실은 주로 조세 부과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럴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는 거. 거기까지는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그다음에 계산에 대한 논리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산에 대한 거 해보고 경제 변동도 해보고 그렇게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신 것 중에서 균형에 대한 거를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하셨잖아요. 이번에 탄력성에 대한 거는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개념에 대한 거, 포인트 되는 거를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